여러분 인생에 과거에 잘한 거, 잘못한 거 있잖아요. 아주 잘한 거 생각하면 뿌듯하잖아요. 우월감이 느껴지고 아주 잘못한 거 생각하면 열등감이 느껴지고 죄의식이 느껴지고 비참하고 그렇잖아요. 그거 다 가짜예요. 그런 거 없어요. 죄의식이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내가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. 그거 다 가짜예요. 그건 그냥 얘일이에요. 얘는 내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 잘못했어도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.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우리 불교에서는 참회하라 그러잖아요. 참회하고 놔버리라는 소리예요. 그 말이. 죽을 때가 참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볍게 참회하고 내버려놔라, 내려놔라 이 소리예요. 심지어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참회하고 내려놓으면 돼요. 왜? 그 생각이잖아요. 기억이잖아요. 지금입니까? 지금 여러분이 죄인입니까? 옛날에 죄졌을지언정?